뭔가 이상한데? 이것만 알고 있었다면, 당신은 신생유죠? 이것만 알고 있다면, 당신은 신생유죠? 이것만 알고 있다면, 당신은 신생유죠? 이것만 알고 있다면, 당신은 신생유죠? 이것만 알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역시 대머리가 근본이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동굴에서도 나오는데 왜 여기는 없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곡괭이는 필요 없고 밟으면 미끄럽게 해줘. 이건 해 아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피그맨은 돌려줘. 피그맨아, 다시 돌아가. 피그맨은 돌려줘. 피그맨은 돌려줘. 피그맨은 돌려줘. 나같은 상남자는 하나도 안 무서운데? 피그맨은 돌려줘. 피그맨은 돌려줘. 피그맨은 돌려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